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김건희 형사 관련 수사를 맡고 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데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출근길에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나 5초간 침묵을 지킨 이 모습이 주목이 되기도 했는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인사가 좀 불만스러웠다, 불만족스러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이번 인사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맡기 위한 인사였다, 여기에 대한 동의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인사는 사실 2월에 있을 법한 인사인데 이게 늦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이후 또는 2월 이전부터 4월 초, 5월 초까지는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화평이 있었을 것이고 검찰 내부적으로.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 총장도 아마 법무장관과 여러 가지 상의를 했을 걸로 저는 추정이 돼요. 갑자기 지난 주말에 모여서 인사는 보여줬다, 그런데 본인이 연겼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전격 시행됐다. 이것만 보면 그렇지만 인사라는 게 통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갑작스러운 인사로 보여지지는 않는 이유가 이건 이미 2월 달부터 인사 여부에 대해서 서렁설레 있었던 부분이고, 서초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아마 총장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인사 방향이나 여부에 대해서 장관에게 알렸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장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까지는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불만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함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송경호 지검장 등은 사실 만약에 송경호 지검장 등이 와서 바로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바꾼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2022년도 5월에 왔거든요.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설이 나왔던 부분이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인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까지 아직은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미 준비 중인 인사라고 하셨는데. 특히나 민정수석실을 복원시키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병시킨 지 엿새 만에 단행된 인사여서 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현 민정수석은 사실 검찰 쪽으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사에 밝은 분은 아니에요. 물론 검찰과 국장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가까웠던 분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엿새 만에 왔기 때문에 인사안을 다 짜기에는 사실은 시간상도 또 맞지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2월달 인사 때부터 이미 인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이나 준비 과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왔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인사와 관련돼서 김주현 수석이 주도해서 했다. 이거는 저는 방점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너무 빨라요. 엿새 만에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돼서는 박성재 장관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원석 총장 등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에 깊숙 관여했다. 민정수석이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민정수석이 인사에 개입했다. 깊숙이 그 안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인터뷰에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어제 꽤나 무겁고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불편한 심기를 저는 굉장히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이뤄진 하필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제대로 수사하자라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 그것도 총선 참패 직후에 이런 인사들을 단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게 되면 결국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막아보겠다, 막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7초간 무거운 침묵을 하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 인사가 이 검찰총장과의 협의 하에 이뤄진 인선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대한 얘기도 해보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위를 하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시절부터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언급들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원래 특수통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형사부장을 좀 여러 번 했는데 그 형사부장이 단순한 일반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분보다는 경제나 금융 이런 약간의 특수한 분야의 형사부 사건을 많이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조금 더 특수 분야의 성남FC 사건 등 그다음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수사 이런 것들과는 특수적인 실력이 발휘됐다고 볼 수 있지만 특수통의 검사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인사 기수면으로 볼 때는 또 그렇게 파격적인 기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만약에 그러면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이력이 없는 분을 골라서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 갖고 마치 윤 대통령이 본인과 친한 중앙지검장을 앉혀놓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나간 거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게. 예를 들어서요. 유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전담수사기구를 마련해라. 저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왜 이거 수사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이 수사의 결과는 처분이거든요. 이 처분을 불기소할지 기소할지 얼른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작년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고소됐어요. 김건희 여사의 대율백 사건. 수사가 전혀 사실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실 인사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지 말아라라는 압박으로 비춰줄 수 있는 거에요. 역으로다가. 그렇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뜬금없이 갑자기 검찰총장이 전담수사기구를 마련해라. 이것도 좀 안 맞는 거였던 거죠.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왜 안 하냐에 대한 질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한 저런 인사만 갖고 또는 전담수사기구에 대한 중앙지검장에 대한 지시 이거 하나만 갖고 저는 모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호흡은 좀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보이셨던 행보를 보면 결국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검찰 내부에서도 소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던 인사들이 수사 전면에서 다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검찰총장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급 인사들도 다 교체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총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조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검찰총장이 사표를 사실은 내지 않고 이렇게 버티겠다는 결정을 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결국 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임기 자체도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켜가 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투영되는 것 같거든요.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롭게 임명된 검사장과의 호흡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손발이 될 수 있는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특히나 1차장은 명품백 수술욕을 수사하고 있었고 4차장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교체가 됐단 말이죠. 김건희 여사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치권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16년에 전철을 받는 티익스프레스가 진행된다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도 했고요.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갑론을 보하게 검찰의 수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4차장 산하에서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2020년도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 당시에 수사팀이 무혐의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 차례 결제 거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수사는 이미 다 진행됐던 거죠. 처분을 하면 됐던 건데 처분을 아직까지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예요. 이건 추미애 전 장관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중앙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처분을, 그러니까 불기소를 하든 기소를 하든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고 이 처분 자체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정치적 공방이 대상이 되고 또 특검 이런 정치적 공방 대상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올백 사건의 경우에도 어쨌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총선 국면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12월에 고발이 돼서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조사가 안 돼 있던 걸로 보여져요. 지금 막 하는 걸로 보면. 그런 와중에 총선 끝나자마자 검찰총장이 갑자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라.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담 수사팀 구성하라고 지검장한테 지시하는 거는 인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인사권자에 대해서 인사 제한이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는 검사장이 수사를 안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변인 했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정치적 공방이 대상인 것이고 조금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의 결과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삼는 것이 맞다.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나 유승민 의원이나 김용태 당선이 있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 여기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상남자의 돌이다라는 언급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특검으로 밀어붙이냐에 대한 여부가 궁금증으로 남는데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오히려 특검 추진의 명분을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검찰총장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소원까지 염조해 두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수사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진 지 지금 13일 만일 겁니다. 13일 만에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소원 조사를 막고 더 나아가서는 수사의 본격화를 막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검찰총장은 7초간의 침묵으로 사실상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막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렇게 된 이상 정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검찰 안에서 무언가 결론을 내리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검찰의 인사를 보게 되면 좀 접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어쨌든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변인을 했던 친윤 인사가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인사도 다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졌던 이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라는 의지가 투영되는 상황이라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된 이상 검찰 차원에서 매듭을 지을 수 없겠다.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더 동의를 해주시고 민주당도 더 가열차게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태면 이전에 2020년도 경기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었잖아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특정 정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인식이 있는 분이죠. 그분이 와가지고 지휘권을 3번 정도 합니다. 특정 수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인사권을 3번씩 행사합니다. 그때는 다 학살 인사라고 저희가 다 얘기를 했었죠. 특정 수사와 관련돼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특검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특히나 그중에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수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가 그 당시 민주당의 한 축이었는데 지금 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와가지고 검찰 인사 하나 갖고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하고 특검 명분을 더 세우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해야죠. 그런데 이 수사가 시작된 거는 작년도 12월 달부터 했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이치모트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는 2010년부터 11년도까지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도 다른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공소가 되고 1심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한마디 없고 판결문에 없어요. 또 하나는 시회도 지났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 공방의 대상에 보다는 언론 차라리 검찰 보고 처분해라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실상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못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껏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이고 비판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교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명품백을 건넸던 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 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 하필 또 이 검사장 인사들이 다 단행이 된 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다라는 여론이 분출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 자체는 결국 제동을 걸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특검법 관련 야당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 제안까지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시고 계시나요? 사실상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특검을 압박하기 이전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도 없고 진상규명이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사를 밝히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까지 대치 국면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여전히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고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억울한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도 상당히 지연된 이 시점에 구태여 이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면서 시간 끌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입장을 좀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입장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색출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북경찰청에서 순직 원인에 대해서는 또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양 사령관도 소환 조사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에도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이 사건에 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화 행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 공수처를 만들 이유는 검찰 수사를 사실 못 믿겠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든 거잖아요. 대통령부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실력자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현 시점에서 마치 국가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새로운 특검을 그것도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이 수사를 한다. 오히려 더 정식적 중립성이 없는 거죠. 공정성이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히나 더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고 그 중간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에서 수사를 못하도록 막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경북경찰청 수사에 대해서. 그럼 특검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들이 22대 국회에 만약에 넘어온다면 어떻게 될지도 주목이 되는 게 국회의장의 선출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 내 내일 경선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조정식, 정송호 의원의 사퇴를 하면서 교통정리선에 대해 추미애 당선인이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라고 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상호 의원은 대표가 권력 서열 2위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이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전반기 국회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이라든지 중요한 민생법안 통과 그리고 대여투쟁의 선봉에 앞장설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개혁적인 인사가 임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가 모아지는 측면이 한 축으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후보로 좀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사실상 이렇게 원내대표께서 만나서 뭔가 교통정리를 하는 듯한 행적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냐. 사실은 이런 전례도 없었고 사례도 없었고 굉장한 국회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자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누군가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선거가 결국에 의원단을 데리고 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지금 외부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지만 결국에 실제적인 투표를 통해서 결선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 봤을 때는 또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조율 과정은 역대 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자는 상호간에 조율을 통해서 경선 없이 국회의장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적위원 갑안 여부를 얻으면 국회의장이 되는 건데 조율 과정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율 과정이 아니고 특정 당대표 측으로부터 일부 분들에게 조율을 당한 거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당대표가 그렇게 나서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당대표의 마음대로 조율을 한다, 조율을 당한다. 저는 이 부분은 의전설 이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장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당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영향력 안에 있는 의장이 과연 국회를 대표해서 중립적 지위에서 국회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2년간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당대표의 특정 정당의 당대표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럼 국회의장 임기라는 게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법의 협의라는, 원대교섭단체가 협의하에 정한다는 게 많은데 이건 여태까지는 합의로 정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협의, 문헌대로 하겠다고 하면 국회는 늘 파행이죠. 그런데 다수당이 늘 옳은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수당이 옳은 결정이라고 국민들이 인정하려면 소수정당과의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해관계가 녹아들고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 의사도 반영이 됐구나라고 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여태까지 무시돼 왔는데 의장님마저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으로서의 자격은 있어요. 충분히 연륜도 있으시고 그런데 인식이, 국회의장에 대한 인식이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갖다가 특정정당의 당대표께서 만약에 밀었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내 교통정리를 국회의장 교통정리뿐만 아니고 당대표 교통정리도 더불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살만하죠.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대표로 나오게 되면 또 당의 제각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비전 갖고 국회 내의 국회의장 선출에 대한 당선인들의 표결권마저 침해하는 이런 형태의 지명, 사실상 바람직한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이 전대룰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대룰은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전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고 그러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서 상대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거 뭐 여론조사를 넣어야 되겠죠. 그건 뭐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당대표라는 것은 당대표 선출 이후에 상대당과의 경쟁 관계를 당대표가 겨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룰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불가피한 거고. 다만 이제 나와 있는 언급되는 분들 중에 누가 유불리하냐에 따라서 전대룰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에 비대위에서는 전대룰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 그게 오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출마자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전대룰을 결정하게 되면 이거 특정인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전대룰을 결정한 거 아니냐. 이를 오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일반적인 논의로 결정될 일이 아니고 얼른 결정해라, 얼른. 100%가 됐든 50대 50이 됐든 30대 70이 됐든 얼른 결정해야지 여러 사람들이 나 출마할게라고 했는 이후에 결정하게 되면 그건 특정인을 위한 거라는 오해하여서 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전대룰을 얼른 정해서 특정인을 위한 전대룰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 전대룰을 어떻게 고치느냐를 보시고 국민들께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할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당원 100%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 총선의 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내부에서조차도 이대로 가다간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발도 못 붙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에 보면 당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부가 영남 지역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과대 대표되는 인사들만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수도권 민심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룰을 저는 파격적으로 고치면 고칠수록 아마 국민의힘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이 내부에 당선인들의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원이라는 핵심 지지층을 더 결집시켜야 된다. 더 결집시키지 못해서 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라 저는 황우여 비대위가 좀 파격적으로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지금처럼 당원 100%로 가자 이런 의견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박비서관님 말씀도 참고를 해야 돼요. 긍정 시각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시는 분들의 공약이라고 봅니다. 나오시는 분들의 공약을 예를 들어서 나는 당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내세우면 그건 또 그 정도의 판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룰과 본인들의 정책성 공약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나오는 분들이 다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당신에만 호소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약들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당원 100%로 당원이 고쳐졌던 그 시점이 결국에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물러나고 나서 정진석 비대위 때 이게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당대회 과정에 말을 얹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만큼 결국에 운동장 자체를 평평하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기울어져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조차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원 100%로 하게 되면 이 국민적인 시각과 또는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유리될 수는 있습니다. 괴리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실히 보여줬던 선거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냥 유야무야 당신 100% 유지하자.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목격담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조기 복귀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정치적인 목표, 경로에 따라서 설정할 일이죠. 아마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라면 나올 가능성은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언급되고 있는 분들 몇 면을 보면 예컨대 대통령과의 관계를 놓고 근거리, 원거리 따져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일 가까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 3년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본인의 대권 도전에 어느 정도 변수를 작용하는지. 여러 가지, 또 당대표하면서 실패할 확률이 크냐, 송무할 확률이 크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